오, 예. 마켓. 1889명. 너무 예쁘다. 재래시장 컨셉으로 한 백화점 같은 느낌. 오, 맞아. 아, 맛있겠다. 손목 댄덩 진짜 너무 특이해. 너무 쉽다. 저기 네가 와. 뭐하는 거야. 이것이 다 맞춰. 은우 회장에서 아프고hern. 예. hebben 우리 전 cent卒이와 함께 다 없산봐. 근데 그게 이렇게 랜더... 랜더야. 랜더야? 산타클스! 룰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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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cool. 네. 우리 또 먹으면. 네.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여기가 엄청 많다. 오! 오, 부위별로 이렇게 잘 파는군요. 여기 통조림 이런 게 되게 많네, 통조림. 사슴 통조림? 곰이 있어요. 곰이 있어요. 곰이 있어요.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곰 통조림? 형, 뒤져보실래요? 오! 오! 곰 한 번 먹어보자, 형. 곰? 이거 즐겨 먹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요? 네. 아, 카이 형이 돈 쓰더라고요. 한번 더. 정확하게! 아들이랑. 삶아. 확실하신 선수는 본인에서 그 선생님의 수채는? 그럼 그 선생님의 수채. 그렇습니다. 오늘의 수채는 355cm. 저는 원래 수채는 300cm. 오늘의 수채는 3200cm. 그리고 조금 더 차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개체수를 확인하고 요정도는 잡아야 된다. 정확하구나, 저게. 헤이. This is salmon soup. Salmon soup. Salmon soup. Salmon soup. Salmon soup. Saaks ni te muka ni te keittoja? Take away. I'm so happy. What is the salmon soup? How do you eat? How do you eat? Now, how do you eat? Where are you? I'm so happy. You're so happy. Rich man. Rich man. Rich man. Ya, eno soups are you first to buy? I've never eaten one. I'm not going to eat one. 15,000 won. One is 15,000? Yeah. You can't buy one. It's how it is. It's expensive. 그래도 칼이 너무 맛있었는데 좀 더 비싼 느낌이 있었는데 완전 커 완전 커 너무 맛있겠다 우리가 쓰지 않은 재료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일어났다 이제 일어났다 이누서 왔는데 짠하더라고요 여기 사서 또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건강한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오! 오! 혈식 혈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전포도랑 또 다르네요 오, 와우 전포도랑 다르네요 다리로? 너무 안 산 거 아니야? 연어 먹고 싶었는데 연어 맛있겠더라고요 아, 맞아 I'm going to go to toilet Bessa Yes, okay Bessa, Bessa Yes, yes Wait Yes I'm going to go to the toilet I'm going to go to the toilet 형님이 계속 사시니까 아, 신선하다 신선하다 온통 연어였어, 사실은? 아이고, 다 맛있겠다 어,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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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것만 먹어도 돼요? 어? 언니, 언니, 이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국사람이요? 하하하하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오, 땡큐 시식, 시식 아, 시식주네 굿 시식만으로 되게 짰어 그런데 왜 괜찮다 그래? 아, 그거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니까 하하하하하하 디스 마켓 노 라이스 라이스 노? 하하하하하하 공깃밥? 에어라이스? 에어라이스 대박 에어라이스 노? 공깃밥? 하하하하하하 네, I'm sorry 에? 에? 20유로 어... 20유로면 얼마야? 2유로 오, 땡큐 Have a nice day Thank you, KITOS 아, 그 김지훈 씨 오늘 저런 센스 없었잖아요 아저씨가 한 척 하면서 부담될까 봐 본인 돈으로 싹 사오는 제가 너무 얻어먹기만 해서 약간 저런 매너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서울메이트 하길 진짜 잘했어요 서울메이트 하면서 저런 센스가 다 생긴 거 아닙니까? 좀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서울메이트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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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